안녕하세요. 헤어디자이너 수성입니다. 오늘은 미디움 라인의 엘베이스와 지베이스를 이용한 형태감 있는 커트를 한번 연출해볼텐데요. 질감적인 느낌으로 엘베이스와 지베이스의 형태감을 연결되는지 커트를 시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형태는 미디움 라인의 스타일로써 웨이트 느낌이 만들어질 수 있는 형태를 한번 잘라볼텐데요. 엘베이스와 지베이스의 형태의 밸런스를 어느정도 맞추느냐에 따라서 커트의 완성도가 더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의 형태가 만들어지는데요. 그 중간에 있는 질감으로써 오늘 그 형태감을 한번 매끄럽게 연출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잊지 않으셨죠? 지금부터 시작해볼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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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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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